야 낙하단 좀 몇개 챙겨놔 이거 우리 공수부대처럼 떨어지자 얘네 여기 놓고 우리 공중요새입니다 네네네 그 좌표가 뭐였죠 여러분들? 거기? 그 용암? 용암 거기 위치가 어디였지? 2263? 야 2263으로 가면 돼 이거 낙하단 챙겨온 사람 낙하단 제가 만들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분배합시다 여기 애들 다 치우고 이거 나들어가야 돼 여기 상태로 넣어주는 거 여기 와 공중요새 쩐다 저요? 이 게임을 잘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하라고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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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명 아홉명 가면 되겠네 아홉명 아 여기 침대도 있네? 오크 내려가지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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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크는 운전해야지 아 그래 오크보고 북치라 그래 야 오크 야 오크 승선해 오크 승선 초파 그냥 아무한테나 맡겨 블랙맨님한테 맡겨 다 열거 촬영하기 운전을 너울님이 부탁드립니다 귀를 모르는데요 어딜 가면 됩니까? 1263이요 얘 아르젠 들고 갈거예요 오오오오오 probl quarantine 우 fridge 고 요즘 빼고 그럴 philanนdriver 낫카산 여기 상자에도 넣어놨어요 낫카산 하나씩 챙겨 다 만들려니까 섬류가 부족해서 아 여기 자꾸 날아와 아 여기 자꾸 날아와 따라와라 출발합시다 이 새끼들 빠져가지고 그렇지 오크 데리고 왔어요 아 좋아 오크 너를 북쳐 맹굴 너가 운전한데? 자요? 짬 아니야? 그럴 짬? 앉으세요 오케이 알겠어 야 오크 내려가야지 운전해야지 아 러울님이 운전하실거에요? 저 네 할게요 제가 아 오키 오크 북쳐 오케이 나들 앉으시고 안전벨트 안전벨트 다 메셨나요? 갑니다 예 갑시다 와 쩐다 오크 뭐에요 북쳐야지 북 오크 북쳐 신명나게 네 갑니다 그리 쉽지가 않겠지 나를 허락해줄 세상이 손 씻다가 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것만이 하나 그래도 알아보는 거야 작은 내게 듯의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으흠흠흣흥호 너무 어려운데? 히히히지가? 좌표 불러주세요 우 솔직히 양 pope след한 22.63명 낙이로 날아오는 거야 Oh my god Oh my god 율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제나 느낄 수 있을까 아 저 느낌을 못들어준다고 웃겨 마음속을 점겨보는 소소한 일은 신경 쓰지만 지금 이대로 날아가고 있으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한 끈까지 한 끈까지 수 있을까 이런 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제 부금 내가 탈게 맹구야 아 이것도 명량인 부금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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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CHARD 아 투 아 아 낙 아 아 아 아 아 띄는 진짜 랏어 하니까 이 아이템은 뭐야 오크 잘못 눌렀나봐 1,2,3,4 눌러야되는데 2버튼 눌렀나봐 괜찮습니다 저희 침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여행 대신하고 침대까지 준비해놨죠 아 오후 이색 아 왜 낙하산 낙하산이 어플야 짠 때문에 짬으로 끌어가지고 아 낙하산 많은데 자취에게 전체 강웅 하아 아 오크 날아갔어 날아갔어 여기 침대에서 부활하면 돼 침대 부활 여기 침대 많아 아 오크 잘 뽑은 것 같아 감초 같은 캐릭터네 맹굴 아이벌 맹굴 아이벌 맹굴 지금까지 독점체제여가지고 맹굴 자기 하고싶은 일을 다했는데 이제 그 뭐야 왜 또 죽었어 이제 맹굴도 긴장해야돼 이거 타명이 쟤 왜 죽었어 아 이거 침대 이름을 설정해줘야겠다 이거 아이고 잘잤소 하하하하 지금 맹굴이 견제하는 하하하하 아 괜찮아 북치고 있어 지금 맹굴이 견제하고 계시네 출발합니다 하하하하 여기 보금 없이 잘가는데 에스카플론에 그 보금도 좋은데 랜스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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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확 요강변전으로 이렇게 K 누르시면 주변을 들어볼 수 있어요. 매드맥스 이거 뭔지 몰라 이거 매드맥스 OST 치매 나오나? 잠깐만요 fun group, welcome to detention you're all here home the KK you're all here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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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뭐 이렇게 멀어 민초에나? 그것도 얘 잘 칠 것 같은데? 민초에나 여기 달려서 물 혼자 칠하고 갑시다 머리 위날리 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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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디쯤 왔어요? 거의 다 왔어요? 아직 말이 남았어요 이거 새가 느려서 무서워 맹구 저기 견제하는 거 보도 그 음성변조 짬이 있나봐 그 음성변조 사이에 선임부임이 있어가지고 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헬님 헬헬헬헬헬헬하 헬헬헬헬헬헬이 헬헬헬헬헬헬헬 이거 왜 안갖고 왔어 새끼 물통도 없어 새끼 물통도 없어 이리와 야 크리스로가목 물통 하나 줄께 일로와 일로 뒤로와 뒤로 새끼 귀엽다 새끼 오터 없어 야 이거 귀한 거야 물통도 줬어 저 원래 레벨 20 몇 치였는데 50 찍어와 했더니 어제 새벽에 찍어왔더라고 신나 웃기네 충신이야 충신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새끼들 배그 시켜놓으면 되나 볼만하겠어 저렇게 듀오하면은 정말 서로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거야 살려주세요 아 비온다 아 유비에 천장이 없어 추워 추워 군대야 군대 고프야 핑키 좀 벗어줘 추워 아 근데 우리 집 어디지 60이 거기에 있었죠 여기 밑에 모닥불 좀 펼게요 한 저역대쯤 도착하겠는데 아 잠시 안돼 나 안쌌어 생구 안쌌어 빠이빠이 거기 왜 달려 오쇼 생구 어디지 아 잠시 안돼 나 안쌌어 생구 안쌌어 생구 안쌌어 빠이빠이 심심하지 않게 북소리나 들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북소리나 들으면서 이메진 드래곤이 드래곤 라이덴이 드래곤 라이덴이 드래곤 라이덴이 드래곤 라이덴이 아 맹고 발에 있어요? 아 맹고 발에 있어요? 아 밤빰이 하지만 방한 타이LE 아니냐? 아 방한 타이LE 아니야? 공이 안쌌어 공이 안쌌어 공이 안쌌어 공이 안쌌어 공이 안쌌어 좀 더 공이 안쌌어 나크? 딴거 없냐? 키보드 붙어주면 앞자보도 정수 아 이제 많이 부담주나 지민 오토머우스 아니냐 바 바이 투어? 그래 저 평온한 브금 들면서 가야겠다 물병 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일레트릭 로미오 야 오크야 이제 쉬어 우리 gut 우리 러시어 이렇듯... 이 근처로 아닌데? 추우니까 여기서 몸좀 떼어 갑시다 물좀 떼어 갑시다 여기 사용생각입니다 여기서 그리핀이 한 여섯마리는 잡혔어 후쿠야! 이리와! 고삭불! 고삭불 만들어 놔! 고삭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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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삭불 여기 고삭불aver 근데 여기 건설 못하는데? shot spin hit 진짜 무조건 다했는데 갓게임이죠 진짜 아 이쁘다 시시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? 이제 그 저 오크 북치는걸로 버티기에는 이제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 남은거지? 이제 반 온 것 같은데 어? 거의 다 왔는데 육십이 거기니까 이쪽이죠? 이쪽에? 그 던전이? 네 이따가에요 이따가 이십이 육십이래요 이십이 육십 이십이 육십?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 혹시 낙하성 없으신 분? 저요 이십이 앞에 이십이 어디갔어 이십이 아래 이십 위 육십인가? 야 오크 여기 모작불 만들어왔는데 왜 안오냐? 이냐 뭐여 반대래 세로 육십이 가로 육십이래 모닥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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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모닥불 필요없이 출발할거야 모닥불 모닥불 이제 필요없는데? 그 화염아이번 있는대로 가면 돼 화염아이번 화염아이번 우리 그저 화산지대 화산지대 어 거기에있어 아니 이거 끌고온건 맞아 왜냐면은 거기 침대 못지으니까 그 지역은 오케이 추가 útil 뭐옵 써발에도 어떻게 올라갑니다 흠 오오 operators 짜장띵 근데 이거 그 아크서바이벌에서 제일 큰 의자 불쏘지겠다 오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출발하게요 자, 그 오크 앉아서 좀 쉬어 얘 저 좀 쉬어 경치라 보시죠 여러분 아 이거 오크가 사렸지 아 여기도 좀만 더 가면 돼 형 베토벤 바이러스 부탁해요 케리비안 해저? 아마 있을텐데 없다 케리비안 해저 이건가? 안동 꿀팔 형님 열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형태란 묵음 어때요? 이건가? 와 이거 배가 아니야 여기서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왜야만? 새누피약자 이재화 뼈 뼈 뼈 뼈 뼈 이건가? 아 맞아 이거야 안 돼 와 머리 날리는게 ㅈㄴ 멋있네 아 나 머리가 없어 그런게 날릴 머리가 아까 본드네가 내 머리 밀어버렸어 오 좀 치는데? 가요도 칠 수 있을까? 편히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들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뭘 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 나 차가운 도시 나 차가운 도시 나중에 철제 의자로 바꾸고 위에 철로 하면 되게 멋있겠다 멋있겠다 그쵸 이러면 너무 부담되나? 이거 블랙맨님한테? 어이구 이거 움직이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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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라와x2 그니까 나 한층도 높아가지고 그 건담 마나같은데 보면은 거기서 짱이 제일 높은 데 있잖아 그래 어디 밑에 것들 같은 층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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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사라지고 있어 어? 안 앉아져 일자가 주어지는데? 일어나서 해야 된대 일어나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앞에 유리창하고 유리창하고 이거 가죽 퍽인데? 이 차한테 꺼야 돼 그 마주보는 퍽 도cak 여기 도착 Law 오! thing 사람의 다리 쭉 뻗고 와주세요. 다리 쭉 뻗는데. 아 왜 그래. 뭐지 뭐지 이거. 오크가 북을 잘 치긴 하지. 오크 북에 소홀이 있죠. 확실히. 이제 가요 들으면서 가야겠다. 제가 그 아프리카랑 유튜브를 계약했기 때문에 멜론을 틀어도 유튜브 수익이 납니다. 아프리카가 그 음원 저작권을 다 샀기 때문에 멜론에서. 어 이거. 꽃보다 남자에서. 그 하트 섬. 하하하하. 그것 해난다.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. 한두 번씩. 한명 떨어진 것 같은데. 한명 떨어진 것 같은데. 어 환불이 없는데. 아니 그냥 가. 부활하시거지 이따가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너가 너무. 진짜. 어 저기 성. 밑상 사는던데. 다른 성. 닥탈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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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시라. 침탈할래. 와 뭐야 여기? 와 와이브 저렇게 있을게 존나 멋있다 오우 저 어디쯤 왔는지 다 왔다 저기 돌면 아마 돌아가는 것도 문제야 돌아가는 것도 문제야 중간에 한 번 칠게요 어 흑여석이다 여기서 진짜 흑여석 좀 켜게 겁나 많다 여기 이거 진짜 귀한거 지도 배고 싶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거 줄게 아 준대 준대 맹구가 준대 이거 선행으로 줬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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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크를 거울러야겠다 그 어떻게 보면 짬인데 그 동물 관리하는 애들 있죠 동물 구워 시켜야겠다 대놓고 짬이긴 한데 렉사를 시켜야겠다 렉사를 내일 진급 시켜줘야겠다 호락부장 호락부장 경호팀장으로 옷도 아예 껌옥케 해가지고 얘들 옆에 출바 옆에 똑 붙어있게 나 대신 죽어주고 택상 저 사실 저거 욕실을 홈뻔이네 어 그게 저 특성인가 빨리 들어와 인마 저 새끼 저 졸린다 엄청 쫀렀라 하 퀵 퀵 퀵 퀵 퀵 어젯밤에 난 니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니가 싫어졌어 어젯밤에 난 니가 싫어졌어 내 앞이 있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전방의 화산지대 발견됐습니다 좋아 거의 다 왔어 여러분 다 왔습니다 오크 초록색으로 이따 색칠할까요? 진짜 오크로 만들자 머리 빡빡 밀고 전신 녹색으로 약간 어두운 어젯밤에 난 니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니가 싫어졌어 아 원래 토종 워크를 빨간색이긴 하죠 도로 가세요 워크스토리잖아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어젯밤에 난 니가 어젯밤에 난 니가 어젯밤에 난 니가 다 왔어 용암던저 들어갈 때 불같은거 다 벗고 가야되요 들어가자마자 더욱더 이때 저희는 가입 쪽으로 가겠습니다 고맙다 그래 여기서부터 걸어가야겠다 그냥 정확한 위치가 기억이 안나네 근처긴 한데 어디가시는거에요? 그 어제 봐놨던 용암던전이요 아 아 맞다 길리슈트 들고왔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이 세상을 다진데도 시청자분들 기억하세요 어제 용암던전? 사과 로그 어디야지 거기가? 여 근처는 맞는데 확실한건 여기 근처야 여기서 1분도 안걸려 와이 번 둥제 아니에요 확실하게 던전이었어 거기는 허준 집 옆에? 맞아 허준 집 옆인데? 여기 넘어서였나? 내일은 심해 던전? 그래 내일은 심해 던전 갑시다 여러분들 심해 던전이 있대 오크 무기? 그래 오크 무기 하나 주자 야 오크야 무기 하나 주.. 어어 무기 하나 줄게 일루와 이거 이거 총 하나 줄까? 총 하나 있긴 한데 오크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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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줄까? 이글 도끼? 안 돼 무기를 줘야 돼 진짜 빨개 벗고 왔네 진짜 빨개 벗고 왔네 진짜 빨개 벗고 왔네 야 총도 줄게 이거 손전등 달린거야 나도 못받은 총을 야 그래 맹구도 못받은거야 이거 서버 하나야? 그거 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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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만들었나요? 일단 하나, 하나밖에 안되네 아 여기 북이 존나 불편하네 지피 못해 지금 이, 20이 63이래 22, 63 일단 일단 이거 타려나? 그럼 우리가 GPS를 안 들고 왔어 여기 건너선가? 왼쪽인가? 이거 더우니까 불 끌게요 위에서 벗어야겠다 우리 길리 슈트를 안 들고 왔어 빨개 벗고 들어가 길리 슈트 어떻게 만들지? 길리 슈트 배달 시키니까? 올라갈께요 올라갈께요 네 유기폴리머 나 좀 있지 않았나? 아 집에 다 넣고 왔어 펭귄 학살해야 돼 이거 먹으려면 펭귄 학살 해야돼 이거 먹으려면 펭귄 학살 해야돼 이거 먹으려면 태안님 태안님 호우 복업 한번 하고 갈께요 복업 에요 복업 오케 오케 쪼분 말만 타 저 말갈족 저분은 컨셉을 말갈족으로 잡았어요 진짜 말만 타고 다녀요 포함말 입고 다니고 저분한테 말 빌려가지고 가면 되겠다 아 물은 많아요? 저 이거 쿠톡이 있어가지고 기대어 앉아 기다릴 튕기며 너를 불러지 네가 즐겨듣던 그 노래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내 품중이 요즘 떨어져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같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제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갔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 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온 밤에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댔던 그 노래가 말갈족 마중 온데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비가 말 한빛 맞췄는데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이 비가 그 지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넘어갈 거야 아 근데 이 게임을 컨셉 저렇게 작고 하는게 진짜 재밌겠다 무슨 기억이 마인덱이 많아요 저희 단어 밑에도 에코스 많아요 이 게임은 근데 이 게임 단점이 너무 비싸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비싼 값 확인해요 6만 5천원인데 지금 저희가 돌고 있는 맵이 라그나로 보거든요? 맵이 대륙이 4개에요 서버를 새로 파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지도 보여드릴 건데 여기야? 여기 오른쪽 아래는 아직 맵이 안 열렸어 이번 달 중에 열려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DRC도 무료에요 이 맵 게임 사면은 추가 결체가 아니라 이 라그나노크라는 맵은 근데 이거는 모든 대륙을 다 합친 걸로 알고 있어 오 저 야왕 아니야? 탐라멘 상북지 보다 쌓여 맞아 상북지 보다 쌉니다 맑아족이 어떻게 됐는데 에쿠스 다 타고 갑시다 나 근데 에쿠스가 말 이름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 게임 하면서 다 타고 갑시다 나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온다 아 크라켄 잡았다고? 넌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아 아까 우리가 잡은 거 그렇게 아니라 내 귓가에 아직 남아 있는데 이렇게 사양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 제가 배그가 좀 끊기거든요 근데 이건 안 끊기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야? 네 아 그렇네 아 저기 말갈족 친구 있네 저 친구가 저 친구가 그 길잡이거든요 약간 이 게임에서 화란 화란 같은? 저 친구한테 길리 슈트도 몇 개 읊어가지고 갑시다 우리 새 없는데 아 저거? 우리 침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침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한상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다니돼요 저 친구는 와 존나 멋있다 아 여기인가 던전이? 와 여기 뭡니까? 와 집 잘 만들었다 우와 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? 죽인다 지리 와 쩐다 빨갈족 아닌데? 이 정도면은? 와 아까 맵 진짜 잘 만들었어 물도 여기 있고 야 여기가 요새였네 진짜 맵이 가뿐이다 맵이 우리도 언젠가 이사 가야겠다 이런 좋은 땅 잡아가지고 우리 침대 뚫리면 거기로 가자 우리는 이사를 오케이 그리고 지하에 좀 신기한 맵이 있던데 지하오수 그런데도 그런데도 괜찮겠다 와 여기 집 진짜 잘 만들었다 대박이다 길리 슈트 저희 침대가 뚫려야 된다 침대 침대는 좀 만들어도 돼요 와 요새다 요새 침대는 짐만 주시면 제가 만들게요 말갈족이 두 명이네 정답 침대는 짐만 주세요 침대는 짐만 주세요 침.. 침투라기 제가 만들게 유니콘? 아 유니콘은 없어요 서버에 하나인데 유니콘은 아직 못 찾았어 와 너무 멋있던데 와 정단하는 소리가 그리고 여기 벽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벽이야 그냥 다 주세요 유니콘 어딨어요? 유니콘 있었다는데? 어디에요 헉 뭐야 서버당 하나밖에 없다 유니콘? 이걸 우리에게 주시오 사달라 삽니다 아 이거 한번만 타보면 안됩니까? 일단 강제 초대 잠깐만 넘겨주십시오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머리에서 빛도 나나요? 아 불로 들이박는구나 뿔에 똥꼬 찔려면 아프겠다 어 근데 얘는 왜 그게 안되지? 얘는 왜 직진밖에 안되죠? 뭐 K 눌러서 그러신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 와 별거 없는데 유니콘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이거 스킨 아니야? 유니콘 날아다녀야지 이거 사기죠 유니콘 이거 이거 얘 왜 못납니까? 이거 뿔 스킨으로 단거죠? 그거 아 그건 페가스스구나 그렇군 한번씩 타보세요 이거 이게 말갈조 족장이 타는 말이네 새끼 잘생겼네 레벨 봐 248이야 님들 뭐 뭐야 뭐야 우리 길리 슈트 없죠 빨갈조 족장이에요 지금 질 받았어요 빨갈조 족장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 뭐야 왜 죽으셨어 아 괜찮아 여기 어차피 침대있어서 왜 죽었지 일단 만들게요 족사님꺼부터 여기 안에 공기 많은데 이건 뭐지 이거는 뭐하는 아이템입니까? 우리집에 없는데 아 고기 굽는거 아 고기 굽는거 여기 말갈조기 우리보다 더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자동으로 똥 구워주는거에요? 아 이거 밥먹는게 아니구요 여기 비료도 다있고 우리가 오랑캐보다 못한거였네